요기는 그냥 위에 꺼내준거든요 위에다가? 이거는 그냥 들어올리기 싫어 이렇게 들어올리면 되는데 저번에 침묵을 당겨가지고 그게 원래 힌지에 있다던데 이건 기본 힌지에 있습니다 힌지하고 여닭이 할 때 밑에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도 있습니다 단순한 디테일, 사소한 디테일이 아니고 회전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은 많이 굽으면 쓰자라고 하는 것 중에 첫발 쪽에 있는 게 턱은 뺄 수 있습니다 턱은 들어올리거나 여자친구한테 빼버리면 되니까 뺐다 끼웠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이제 이거 가지고 했는데 우리 주택 성능 등급 기지제도 이것까지 떼려고 왔더니 경향충격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강박사가 직접 이렇게 해서 몸 안 뚫린 데 가서 했던 것들도 나오는 것들도 나오는데